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른쪽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연습 많이 해보셨나요? 그럼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대답을 딱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왼쪽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왼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왼쪽을 생각하시면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왼쪽 저는 일단 왼쪽 골반 여는 거? 축? 왼쪽은 무조건 축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왼쪽 힙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김도훈 프로가 하체, 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줬으니까 저는 이제 왼팔, 그리고 왼다리, 그리고 이제 따라서 회전하는 상체 회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왼쪽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왼쪽이 리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왼쪽을 좀 잘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편한 스윙, 그리고 스윙 스피드까지 오늘 늘리실 수 있으니까 레슨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왼팔과 왼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백스윙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백스윙을 하실 때 제가 한번 공 쳐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을 보면 제 왼팔이 어떻게 돼 있는 것 같나요? 이 왼팔이 쫙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왼팔이. 네. 제 왼팔은 지금 좀 자연스럽게 굽혀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 저는 이 왼팔을 쭉 펴지 않고 공을 치고 드라이버를 칠 때는 조금 더 굽혀지는데요. 이 아마추어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왼팔이 이렇게 쫙 안 펴지지, 선수들처럼. 이런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왼팔을 좀 많이 접는다 싶으면 서로 좀 지적을 많이 하죠. 아, 그런가요? 왼팔 그렇게 해서 프로님한테 안 혼났어? 고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 저한테도 많이 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이 왼팔을 펴는 거가요. 가동성과 힘에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내가 왼팔을 쭉 폈는데 내가 왼팔을 이렇게 쭉 폈는데 나는 가동성도 좋고 힘도 좋아서 펴도 회전도 잘 되고 힘도 잘 모여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펴서 하셔도 돼요.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제 백스윙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아, 그렇네요. 지금은 제가 쫙 핀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 어깨랑 가슴 쪽으로 힘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펴고도 한 번 공을 쳐볼게요. 뭔가 좀 경직돼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네,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백스윙을 하셨을 때 내 왼팔은 내 가동성과도 연결이 되나 아마추어분들께는 이 왼팔을 펴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전도 좀 하기도 힘들고 이 클럽을 다루기도 힘든데 클럽이 내가 만약에 팔을 쭉 펴는 거에 집중이 돼서 경직이 된다고 하면 이 헤드 무게 혹은 이 클럽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왼팔을 백스윙을 하셨을 때는 회전을 먼저 하고 백스윙 탑에 갔을 때는 이 왼쪽 어깨, 그리고 이 팔꿈치, 그리고 왼손까지 이렇게 둥글게 좀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백스윙 탑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백스윙을 만들기가 편해지시고 갑자기 힘이 툭 더 많이 빠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둥글게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클럽을 이렇게 잡고 있기도 편하고요. 뭔가 딱 지렛대 역할을 해줘서 힘이 딱 모였다라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제가 팔을 한번 펴보면 이렇게 되죠. 제가 지금 일부러 어깨에 힘을 더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깨에도 힘이 들어올 뿐더러 지금 제가 손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팔을 펴니까요. 쭉 펴고 나 왜 이렇게 회전이 안 되지, 뻣뻣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쭉 펴니까 일단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네, 제가 일부러 어깨에 힘을 준 게 아닌데 팔을 펴니까 펴니까 좀 밀어내는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어깨 쪽으로 힘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팔을 쫙 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선수들이 그래 보여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로르메길로이라든지 네, 맞아요. 선수들의 스윙을 봤을 때는 쭉 펴지는 것처럼 이 스피디 할 때 보셔서 그런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수들도 아주 약간 둥글게 가지고 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윙 영상을 좀 보고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또 이분은 우리나라는 누구신가요? 정말 유명한 언제 찍으셨죠? 네, 김도훈 프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니, 약간 금메달리스트이시잖아요. 김도훈 프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굽어져 있죠. 그래서 장타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일본 투어에서 또 활약했던 장웅비 선수예요. 네, 저는 제 스윙 볼 때마다 좀 부끄러운데 저도 팔이 굉장히 많이 굽어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장타를 치는 선수들이 보면 팔이 굽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 또 유연하게 팔을 사용해서 클럽 전환까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동성도 더 좋아지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쭉 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팔을 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셋업에서부터 이입이 되시는 거죠. 많아요, 그런 분들. 네, 이렇게 팔을 펴고 시작을 하셔서 끝까지 팔을 펴고 가세요. 네, 그러면 이 클럽 전환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백스윙이 백스윙을 할 때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다운스윙 할 때 그 힘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백스윙에서 우리가 너무 영차영차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운스윙 할 때 갑자기 훅 하고 힘이 빠지죠. 그래서 백스윙 하셨을 때는 내가 좀 경직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백스윙 하시면서 클럽 패드 전환하는 거에 더 신경을 쓰시고 클럽 패드 전환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팔을 둥글게 가져가시는 거를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둥글게 한 다음에 아래로 계속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힘이 더 빠져 보이죠. 네, 뻣뻣하지 않게 자꾸 내려서 힘을 아래쪽으로 많이 가라앉혀 놓는 것이 좋은 백스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둥글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제 어깨나 가슴 쪽으로 힘이 올라오는 것들이 확 하고 가라앉으실 거니까요. 내 팔이 지금 너무 내가 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팔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펴는 것만 고민하시진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굽어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렇게 백스윙 하셨는데 팔이 이렇게 90도로 굽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가동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앞에서 김도훈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클럽을 들어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팔이 이렇게 턱하고 굽어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 느낌에는 클럽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공을 세게 내려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팔이 굽어서 정말 클럽은 깊게 떨어져요. 그런데 공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팔을 자연스럽게 원래 장흥미 프로의 스윙대로 했을 때 거의 150m가 나갔잖아요. 지금 7번 아이언 방금 전에 거의 146.5m가 나갔는데 방금 그렇게 백스윙을 이만큼 들면서 팔이 구부러진 건 지금 100m밖에 못 나갔어요. 네, 그런데 소리는 앞에 쳤던 것보다 지금 100m 나간 게 더 쎘거든요. 훨씬 쎘어요. 네, 임팩트 소리가 그만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깊게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클럽을 들어 올려야겠다. 혹은 이제 가동성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클럽을 들어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백스윙을 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클럽이 백스윙 탑에 갔을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요. 백스윙의 완성도는 클럽이 얼만큼 가는지가 아니라 우리 몸이 앞에서 셋업에서부터 이 90도까지 상체 회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두셔야 돼요. 절대 클럽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죠. 팔 길이도 다르고 손목의 각도나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체 회전을 해서 백스윙이 내가 이렇게까지만 가면 내 백스윙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회전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완성이 됐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냥 이 팔 위치만 보시고 백스윙 너무 작아 하시니까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스윙 하셨을 때는 내가 상체가 회전이 쭉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환이 딱 되는 부분에서 힘이 모이면 백스윙이 다 완성됐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팔이 접히는 게 조금 더 완화가 되실 거고요. 이 팔이 접히는 분들, 가동성이 떨어져서 팔이 접히는 분들은 좀 클럽 전환을 하는 타이밍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지시는데 우선은 우리가 클럽이 출발을 할 때는 상체가 움직여줘서 상체가 회전을 시작해서 클럽이 보내지고요. 그 다음에 손목에 코킹을 이루어서 클럽 헤드가 전환이 딱 되고 나면 엘보가 접히는 게 좀 방지가 돼요. 그래서 상체 회전하고 클럽이 탁 전환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왼팔이 좀 둥글게 되면서 힘이 모이는 백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상체 회전을 만들고 클럽 전환하고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 있게 장은빈 프로의 스윙은 참 부드러운 것 같은데 굉장히 거리가 또 어디서 뒤지지 않거든요. 힘을 잘 모으는 백스윙 그런 백스윙을 하신다면 이 스윙 스피드가 줄지 않고 전환점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거리를 더 쉽게 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경직에 대해서 경직을 돕는 움직임이라고 하죠. 이 왼다리 이 백스윙을 했을 때 우리 왼다리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왼다리는요. 제가 공을 하나 더 쳐보면 왼다리를 한 번 봐주세요. 제 왼쪽 다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왼쪽 다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데 왼 무릎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공 치시면서 하체 고정 앞에서 김도훈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체 고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백스윙을 하는데 아무리 가동성이 좋은 분들이라도 이 왼쪽 무릎을 백스윙하는 방향 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 이 경직이 되지 않는 편한 백스윙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방금 친 거는 제가 왼쪽 다리를 아예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고정한 상태인데 이 왼쪽 다리를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가려고 하면 여기가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맥스예요. 더 이상 못 가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스윙을 더 하고 싶으면 접겠죠. 팔로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무릎은요. 클럽이 상체가 회전을 하고 상체가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상체 회전을 이 무릎이 공쪽으로 움직이면서 상체 회전을 도와줘야 돼요. 좀 움직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공쪽으로 슥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상체 가고 이렇게 무릎이 같이 움직여서 상체 회전을 도와줘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회전을 만들어서 백스윙까지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하체 고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뭐 스웨이가 되거나 좀 많이 네. 무릎이 좌우로 많이 움직이시는 네. 이렇게 숨구리당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체 잡으셔야 돼요. 공을 맞히실 수가 없고 컨택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하체 고정하고 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하체 고정하세요. 라고 레슨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뻣뻣하고 하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나는 더 단단하게 치고 세게 치기 위해서 하체를 고정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뻣뻣하게 경직돼서 스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동성이 좀 떨어지고 아 나는 좀 상체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왼쪽 무릎을요. 상체 회전하고 공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딱 회전을 도와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렇게 스윙을 하실 백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와 굿샷. 이렇게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백스윙 갔을 때는 왼팔도 조금 둥글게 가지고 가고 상체 회전을 돕는 왼다리까지 움직여 준다면 힘이 정말 많이 모이는 백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직도 완전히 다 풀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다 모으는 백스윙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편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운스윙하고 팔로우 스루를 한 번 해볼 텐데요. 제일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다운스윙에서 출발은 무조건 하체가 먼저 합니다. 상체가 먼저 출발하는 골프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류죠. 그런데 이제 김도훈 프로가 하체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또 발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체중 이동도 너무 설명을 잘해줬으니까요. 저는 그 하체 회전을 따라가는 상체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체가 이제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힘을 모아서 잘 만들어 놓으면 하체가 출발을 하죠. 그리고 상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면서 퉁 치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너무 쉽죠. 하체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끝인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류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힘을 내기 시작을 하죠. 하체를 빨리 돌리고 더 많이 왼쪽으로 회전을 빨리 하고 싶고 스피드를 내려고 하니까 하체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상체가 벗어납니다. 아... 네. 이렇게 상체가 벗어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할 것 같은데요. 갈비뼈가 부산됐죠. 아... 아... 심한... 심한... 갈비뼈가 금 같다고 하시고 담 걸렸다고 하시고 하는 분들은 보통은 셋업에서부터 이렇게 열리시는 분들이 갈비뼈가 다쳤다고 하세요. 선수들한테는 갈비뼈 다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체의 움직임이요. 하체가 움직이고 나서 상체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공을 세게 치려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로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다 열린 상태고 그러면 공을 맞히기 위해서 캐스팅, 스쿠핑, 얼리 익스텐션 다 따라 나오는 거죠. 막힌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긴 클럽들은 훅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체를 쓰고 나서 상체가 움직일 때 내가 본연의 어드레스 해놨을 때의 이 위치, 내 배의 위치, 내 상체의 위치를 유지를 하면서 돌아주셔야 돼요. 혹은 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벌어졌던 분이라면, 뒤집어졌던 분이라면 좀 웅크리는 느낌이 나실 수 있겠죠. 웅크리고 나서 빠져나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동작이 있어야지만 클럽 패드 스피드가 증가를 하고 클럽 패드 스피드를 더 늘리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체가 움직이면 상체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 패드가 빠져나가면 정면을 향해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윙이 스피드가 훨씬 더 연결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늘리는 거 아니죠? 140cm인데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저도 이게 힘을 이렇게 주니까 거리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스피드가 늘고 거리가 더 날 수도 있는데 올해 제일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축하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스피드를 늘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스피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거꾸로 클럽을 잡고 헤드가 밑으로 가는 쪽을 올바르게 잡으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왼손으로만 이렇게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운스윙을 할 때 빠르게 열리지 않게 좀 등으로 타겟을 향해 등을 막고 클럽 패드를 보내는 거예요. 클럽 패드 보내고 따라가고 지금 소리 한 번 들어보세요. 스피드가 굉장히 빨리 연결이 잘 되죠? 네. 제가 막 세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한 번 열어볼게요. 오류가 나는 동작으로 열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오른쪽에서 다 끝나요. 왼쪽까지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피니쉬 모양도 예쁘게 나오지 않죠. 거의 오른쪽을 보고 스윙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윙 하실 때 제가 천천히 한 번 보여드릴게요. 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 하체가 이동을 하고 나면 상체가 따라 돌아올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전혀 안 열리는데 이 오른손으로 왼쪽에 있는 갈비뼈를 잡고 연습을 해보시면 더 느낌이 많이 와요. 뒤집으면 이 갈비뼈 쪽이 벌어지겠죠. 오른손으로 딱 잡고 옆으로 돌아서 빠져나가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시는 거죠. 등지고 헤드 보내고 등지고 헤드 보내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동작이 좀 돼야지 하체가 가고 상체가 따라갈 때 이 코일링이 최대한 늦게 풀어지면서 힘을 더 내서 스피드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작을 해보면 왼손으로 공을 한 번 쳐볼게요. 빼기 갔다가 이렇게 등지고 치게 되면 탕! 튕겨져 나가는 느낌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벌어지게 되면 저 지금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면 공이 마치 마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옆으로 제대로 돌아서 치면 이렇게 옆으로 잘 휘둘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윙을 하는 동안에 내가 좀 경직이 되고 스피드도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왼쪽을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가셨을 때는 이렇게 둥글게 가서 힘을 다 모아주고 왼쪽 다리가 좀 백스윙을 잘 도와줄 수 있게 움직였는지 정면에서 확인하시고요. 다운스윙 할 때 하체 움직이면서 그 자리 지키고 계속 웅크린 다음에 빠져나가고 따라가는 스피드까지 연결해줄 수 있는 동작을 하시면 스윙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시작 이렇게 동작을 편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왼쪽 잘 사용하셔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147m에서 150m죠. 진짜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스윙에서 또 좋은 비거리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분이 그걸 다 보여주신 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댓글에서도 비거리 많이 난다고 많이들 놀라고 계시는데요. 광골피님께서 스윙할 때 이 왼팔의 손목 움직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목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코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코킹에 대해서 어떤 오류를 갖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나 이 코킹을 하셨을 때 오류를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요. 이것도 클럽을 많이 들어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쭉 가다가 클럽을 많이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손등이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손등이 꺾이면 클럽 패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서 다운스윙할 때 우리가 또 풀어주면서 스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오류가 제일 많이 하시는 오류고요. 우리가 코킹을 하는 부분을 딱 집어드리자면 제가 장갑을 좀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 손목 이제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여기 손목을 잇는 여기 부분 여기 눌러보시면 폭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코킹이 되셔야 돼요. 눌리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열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손등이 꺾이는 거고요. 지금 여기 폭 들어가는 이 부분을 꺾자면 위로 올라가는 반경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바로 위로 수직으로 꺾어 들어올리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스윙 올라간 다음에 이 모양과 손등이 꺾이는 모양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TV 보시면서 다 만져보시면 내 손목 관절하고 이 손하고 사이에 딱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딱 꺾일 수 있게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클럽 헤드도 잘 움직이고 전환도 더 편하게 되실 거예요. 이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요. 김상현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피니쉬 직전에 왼쪽으로 너무 당겨치는 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하셨네요. 당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제 왼팔이 치키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상체가 위로 올라가는 벌어지는 이 동작에서부터 오는데 여기서 상체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클럽이 갈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치면서 풀게 되죠. 그 다음에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헤드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이 잘못 이용이 됐기 때문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클럽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키닝만 된다고 팔을 내리고 팔을 모으고 한다고 해서 치키닝이 고쳐지지 않고 그 전전 단계에서 우리가 치키닝이 되지 않게끔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하게 제가 상체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절대 이 팔 빠져나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공간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치키닝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빨리 회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몸 앞에 이렇게 공간이 많은지부터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치키닝 없이 왼팔이 잡아당겨지는 동작 없이 클럽 패드가 더 타겟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이 회전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다 이렇게 잡아당겨지세요. 그래서 좀 잡아 두시고 팔이 몸 앞에서 빠져나가고 정면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좀 해주시면 빠져나가는 동작도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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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